지금 메이크업을 할 게 아니라 운동하고 왔어요, 지금. 우와. 잘하고 있어. 어제 볶음면 50분 했단 말이야. 그래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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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. 대박이다. 나 이제 싸우면 질 것 같아. 이 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? 우리 둘이 부숴도 안 돼. 자세히 없어서. 니 킬 한 번만 다 날라가. 자, 이거 봅시다. 뭐라, 지금? 오케이. 그렇지. 팔 쪽 핀 것도 예뻤어. 그렇지. 오케이. 셀카 찍을 때 일부러 막 허리 꼬고 막 꺼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운동생까지 좀 더 해줘야 하거든. 그렇죠. 그렇지. 일단. 일단 잘 보여? 우리. 어, 우리. 그렇지. 아, 영상 찍어야 해. 뭐? 영상 따로 찍어? 신배로 신배로 저런 포즈로 하면 복근이 잘 보이나요? 이렇게 하면 뱃살이 여기가 잡히는데 여기 손잡이네 아니요 패딩 입고 추워서 부스다운 입고 왔네 어떻게 하는 거야? 포즈 어떻게 하는 건데? 원래 사진 찍을 때 S를 만들고 배를 이렇게 쭉 펴면 뱃살은 아이고 머리야 약간 이렇게 송편하게 만들었어 예예 근데 이렇게 하면 복근이 덜 나와 그럼 어떡해요? 배를 짜야 돼요 이렇게 짜요? 이거 팔을 이렇게 짜듯이 배를 이렇게 짜야 돼 뭔지 알겠네 응 이게 배를 넣으면서 빼면서 옆으로 꼬라는 거야? 뱃살을 더 찌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오오 오케이 오케이 둘이 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지금 너무 예뻐 오케이 그렇지 자 오케이 좋아지금 사람이 달라 보인다 길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메이크업이 잘 됐어요 네 저 때는 쫙 뺐을 때라 더 날카롭고 남성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기센 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모델이 맞네 와 멋있다